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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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쩔어서 쩔잖아. 띠를 왜 그래, 띠를 왜 그래! 다시 힘 띠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태권도! 드디어 태권도를 하네요. 제 찐 태권도 검은띠이고요. 3단입니다. 검은띠. 3단. 오늘은 검은띠보다 더 높은 띠가 있다고 해서 도전해보려고 해요. 검은띠보다 더 높은 띠가 어디 있어요? 뭐 무지... 자꾸 이런 거에 힘쓰지 말라니까 누가 이런 걸 자꾸 만들어요! 지켓이 미친 거 아니에요, 지금! 저희가 준비한 승급 심사를 통과하시면 추꾸미띠를 따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, 그래서 제가. 그럼 실력 검증 한번 해볼까요? 잠깐만요. 저희 겨루기 상대님 자꾸 몸 푸지 마세요. 네? 몸 푸지 마시라고요. 네? 태권도 하면 이제 품새가 있잖아요. 저 큰일이다. 저 진짜 다 까먹었어요. 일장 하나 기억나요. 다시 힘 띠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. 왼쪽부터 해야 하나, 오른쪽부터. 아! 혹시 BGM 좀 깔아줄 수 있어요? 파! 파! 네, 또 뭐! 발차기 같은 것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어느 높이까지 해볼까요? 목도를 타. 그리고 그거 쓰고 해요. 움직이면 안 돼요, 이제. 말하지 마요. 나 못 하겠어. 나 겁나서 못 하겠어. 어떡해요. 얼굴이 맞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야겠다, 얼굴을. 아, 그러네. 뒤통수 받는 게 덜 기분 나쁘지 않아요. 옆에 보다. 하나, 둘, 셋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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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으로 쳤어! 하, 내가 다 겁나 어떻게. 아니 근데 너무 덥다. 솔직히 그래요, 안 그래요? 맞죠? 맞대잖아요, 국가대표가. 저기 다리 좀. 고마워요. 처음부터 이랬던 거야. 하나, 둘, 셋. 아! 아! 아, 맞아. 무서워서 못 하겠어. 이제 하지 마요. 바람 쓰지 마요, 이제. 발로 페트병 뚜껑 따는 건 가능하세요? 그런 소리예요! 울려서 하시던데, 맞나요? 저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해축을 먼저 할 줄 아나? 해축? 뒤 흐리기. 뒤 흐려차기 방. 안 되는데. 저거가 안 되면 안 돼요. 안 돼요. 상단 아닌 거 같은데. 알겠어요, 상단 맞아요. 장범은 어떻게 했더라? 진짜 까먹었는데? 다다다. 아! 아! 이건 집에 사무치를 못 해가지고 까먹었어요. 1도 기억 안 나. 1도 기억 안 나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건 퍼포먼스죠? 실력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. 이게 왜요? 이게 뭐예요? 저 엄청 크죠? 제가 이거 한 번 하면 아파트 주민 들어와요. 주민 신고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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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넘는 거예요, 130이? 어? 128.5를 안 넘네? 하, Alright, 엉ann. 그냥 바로 겨루기 들어갈게요. 누구죠? 아까 그 모자이크 된 분인가. 네, 한 번 글러볼게요. 룰스나! 고맙겨! 나는요! 당신의 사랑에 아, 되죽니다! 되죽니다! 3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실력이... 잘한다, 잘한다. 사실 앞전에 제가 몸을 좀 많이 풀었거든요?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. 아니, 갑자기 풀다가 멈추더라고요. 근데 너무 기억 못해요. 10년 동안 나 안무만 추다 보니까 까먹어버렸죠. 사실 근데 3단 정도면 안무를 10년 해도 이렇게 2판 4판이면 안 돼요. 다시 배워야 돼요? 그럼요. 그리고 쌍절곤 좀 봐주면 했죠. 쌍절곤은 깜짝 놀랐어요. 이게 몸으로 하는 건 남아있더라고요. 아까 전에 기합도 넣고 했는데 그거는 어떠셨나요? 생각보다 좀 너무 실망이었어요. 어머! 그럼 해봐요, 기합해봐요. 기합 130! 아니 그러면! 아니 130 나온다고? 저때는 이렇게 너무 기계에 의존하진 않았거든요. 아, 성이 나라고 또 나 때는 나왔다고. 자, 아까! 보여드릴게요. 그냥 하면 되나? 1, 2, 3! 1, 2, 3! 오늘 한 번에 이기셨네? 전 4단이고 출신 3단입니다. 아... 차렷! 선배님 대기 흥대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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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는 안 숙이네요. 태권도 하면 발차기잖아요. 선차기나 선차기! 뒤후려차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. 뒤후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차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3단이 돼야 되지 않나. 띠를 왜 풀어, 띠를 왜 풀어. 자, 그래서 기술발차기 한 가지 정도만 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전 뒤후려버리기요. 뒤후려버리기. 이 상태로 왼다리는 드는 거예요, 이렇게. 발을 근데 이 앞에다가 들어야지 이 뒤에부터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지,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. 시선 잃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도는 것만. 하나! 훅! 훅! 그렇지, 거기에서 다리만 든 상태에서 네? 뻗어줘. 뻗어줘. 그렇죠, 차렷! 발차기 준비! 하잇! 발차기 준비, 발차기 준비. 하나! 하! 하나! 하! 태권도 말고 국어 시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? 하잇! 하! 아, 피해요! 피한 게 아니라 시선이 없잖아요. 시선이. 돌더라도 시선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. 아, 오케이. 시선이 없잖아요. 다시 한 번 더.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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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판도 격파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. 진짜? 바로? 바로. 왜냐면 우리 주꾸미들이 아주 송판도 얇아서 안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. 아, 겁나 아파! 그거를 추 씨가 보여주자고, 멋진 모습. 네, 보여줘! 파! 괜찮아요? 잘한다. 상담 맞나요? 상담 맞아요! 오! 오! 아! 구독! 좋아요! 저희 그럼 3분 겨루기를 할 건데요. 머리는 2점, 몸통은 1점에서 3점을 3분 동안 내셔야 돼요. 전 못 때리는 거죠? 기선제압하는 타임 한 번 가질까요? 오케이! 나! 오늘 널 이겨버리겠다고 말하겠습니다! 태! 태워버리겠다고 말하겠다! 죽어! 죽어! 오케이! 널! 죽여버리겠다! 나 한 번 더 나... 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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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노력이 시작하겠습니다. 네! 태! 상호관의 준비! 하이! 자, 태! 태! 샷! 아, 너무 얇게 와! 해봐, 해봐! 호! 1점 들어갔습니다! 1점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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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짧아! 다리가 짧아! 자리가 짧아! 다리가 짧잖아! 왜 앉아? 왜 앉아? 왜 앉아? 라스트 실전! 라스트 실전! 라스트 실전! 실전이에요! 실전! 실전! 실전 들어왔습니다! 너무 웃겨! 이렇게 도망다녀 본 적 처음이에요. 처음 뭐 잘못했죠? 너무 웃기다, 선배. 우리 누가 3점 획득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. 5점 내셔야 되고 저는 3점 낼래요. 어때요? 오케이. 5점, 2점 그게 맞겠다. 알겠어요. 5점, 2점. 언제 또 겨뤄보겠어요. 나태준님이요. 자, 트루기 준비! 아줌마! 참으라고요! 아니 참으라고요! 아줌마! 차 줘! 차 줘! 한 번 더, 한 번 더! 화이팅! 화이팅! 왔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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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밀게요. 아유 너무 별로다. 뭔가 이게 조잡하네요. 이대로 다 꼬약이 빨 distributor! jes의 강력mid과 어유 equipped breakdown!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, 추 씨하고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, 앞으로도 홍보. 응원 그리고 사랑 많이 드릴 테니까, 추 씨 항상 건강하시면서 인사! 하이! 쭈꾸미한테 인사! 하이! 지금까지 나태지였습니다. 반갑습니다! 감사해요! 진짜 와주셔서 감사해요! 자 그럼 오늘은 태권도로 건강을 지켰다! 쭈! 안녕! 맥스! 웨벨! 송판 가져오세요! 송판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! 발차기 다음!